안녕하셨습니까?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. 재산, 권력, 여자,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저것들 중 하나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사라면 저 세 가지를 다 누려보고 산 사람은 분명 행운하임에 틀림없습니다. 천하를 얻은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행운하가 들려주는 인생 조언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다 누려보고 살아본 소감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재산, 권력, 여자, 살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갖기가 어려운 것인데 세 개 모두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.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역사의 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. 동서양의 역사를 통틀어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사람 있습니다.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. 솔로몬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걸요? 바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다윗입니다. 솔로몬은 권력과 엄청난 부, 여자를 누려본 사람입니다. 이 세 개만으로도 부러운데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죠?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 권력, 돈, 여자에 더해서 지혜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이스라엘 왕국을 40여 년간 통치하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넘쳐나 은정도는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 후궁들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죠.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딱 추약해서 세 개로 요약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 첫 번째,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,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입니다. 굳이 동양권에서 뜻이 통하는 구절을 찾자면 젊음은 찰나다,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을 지닌 화무시비롱이 될 것입니다.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뜻이 담긴 구절이 바로 메멘토모리입니다. 부자도 가난뱅이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니 돈, 권력, 욕종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에 눈 멀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합니다.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, 두 번째, 겸허하라. 자신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것, 높은 지위나 재산, 권력, 학식, 더 나아가 재능이나 명석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허하라고 이릅니다.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근면 성실하고 착하게 산다고 모두 복받는 것도 아니고 천하의 나쁜 놈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천수를 누리고 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재잘라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평생을 고되게 살다가 말년에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 무설 곳 없이 잘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. 그러니 이런 인생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.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, 세 번째, 카르페디엠. 카르페디엠은 기원전에 살았던 로마의 한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에게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전과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대사로 나오며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된 말입니다. 카르페디엠은 직역을 하면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이겠습니다.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내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후회와 걱정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 계시죠? 부디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재산, 권세, 여자 그리고 지혜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의 결론은 이런 거 다 부질없으니 겸허하게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고 이릅니다. 여러분은 재산, 권세, 여자, 지혜까지 다 헛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? 저는 사랑으로 채우고 싶네요. 가족에 대한 사랑, 인간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. 잘난 채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.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겸허하게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순간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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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